내려와서 뭐 했을까요? 바울에게. 보고했겠죠. 뭘 보고했을까요? 바로 바로 대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상태에 대한 보고를 했겠죠. 자 대살로니카 전세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고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대살로니카 사람들이 이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 바울이 우릴 버렸나? 반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네. 뭐 좀 전하다가 이제 자기 따까리들만 남겨놓고 바울 선생님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초신자 초신자. 초신자 내 단임 목사님이 개척해놓고 사라지고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누가 개척하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사라져서 내가 다른 교회에 개척하고 올게. 그러고 갔는데 반년 동안 안 나타난 거야. 니들끼리 신앙생활 내가 존우사님 보낼게. 디모드 존우사님 보낼 테니까 디모드 존우사님이랑 잘 신앙생활해.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 이 초신자들이. 그래서 애기와 같은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우릴 버렸나?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평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초신자들이 아까 대살로니카 내용을 살펴봤지만 박해가 있었잖아요. 박해. 유대인들이 그냥 박해가 있었고. 동족들에 의한 헬라인들에 의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런 헬라적 문화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 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난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초신자들은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족에 의한 박해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살로니카 전후설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종말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때 당시에 바울 같은 경우에 임박한 종말론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내가 곧 온다. 내가 곧 구름 타고 곧 온다. 너희들 포기하지 마라. 곧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가셨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곧 온다고 하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 의미로서의 곧 온다고 자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오냐? 그러면 예수님은 다음 달쯤에 올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면 도대체 몇 월 며칠에 오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으면 이게 바로 종말이 증거 아니냐? 그러면서 뭔가 이 임박한 종말론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야 그러면 내일 모레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대살로니카 지역사람들이 철저하게 이방인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퇴폐, 성적인 문란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걸.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당장 고린도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장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게 대살로니카 전서예요. 대살로니카 전서라고 가보겠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같이 있잖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카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편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발매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편지는 늘 감사가 나와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세 가지 다 넣어져요. 믿음, 사랑, 소망.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은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용어들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4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어라. 선택받았다는 걸 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3절에서 얘기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울은 그 말을 너희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택자라는 걸 내가 알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수식어가 붙어요. 믿음의 뭐예요?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여기 역사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의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역사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행위라는 단어는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위가 있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고로움을 동반하고 있는 내용의 것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있는 걸 보니까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자인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먼저 감사하고 그렇게 얘네들이 초신자이지만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먼저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됐다는 말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노냐와 아가야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앞에 칭찬하고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이제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내 귀에까지 들려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개척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살로니카 전설은 굉장히 하트가 뿜뿜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 갈라디아사와는 거의 정반대의 분위기가 풍겨지는 그런 소신입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했고.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노냐와 아가야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할 수 없이 기쁘다. 그 말인 거예요. 너희 소문이 믿음과 사랑과 소문이 막 퍼져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기쁘다. 개척자로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은 뭐예요? 소문을 내는 사랑.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사실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재림이죠. 종말.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얘들이 종말론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칭찬부터 합니다. 바울은. 10절에 보면. 그래서 얘들은 재림과 종말론에 관련해서 이 양반들이 먼저는 잘 기다리고 있다. 이걸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긍정적인 교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본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을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먼저 바울이 변명을 좀 해요. 왜 변명하죠? 그래서 바울이 도망쳤잖아. 야반도주에 있는데 6개월 동안 안 돌아갔어. 거기서 지금 실망하게 있는 상태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변명하려면 무슨 변명을 해야 될까요? 목자로서의 진정성을 내가 잃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희미워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신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하며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하미라. 이제 복음 전파자라서의 진정성을 호소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참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조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굉장히 이 가족적 영어 그리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 이런 게 이제 물심풍에 나오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손해하고 있으니까 소원한 마음을 지금 바울이 풀어주려고 야 사실은 내가 너희들 너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대했는 줄 아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냐 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원래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 모자를 돌려서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았죠. 그리고 또 당시 교회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 교회나 이렇게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받았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얻어지는 공동체의 소유를 가지고 공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처럼 너희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처럼 너희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모자 바구니를 헬라 철학자들처럼 돌리면 보금을 막 전하고 난 뒤에 자 그런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헝금 바구니를 돌리면 바울이 전했던 보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헬라 떠돌이 헬라 철학자들과 똑같은 철학 중에 싸구려 철학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막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고 보금을 전하는데 보금을 순수한 보금을 전하는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데 순수한 보금을 전하는데 바울은 올인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보금을 전하고 순수한 보금을 가르쳐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오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곤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런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대살로니까를 읽으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로서의 목자로서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방향을 향해 있어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장로들에 대한 권면을 할 때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얘기를 할 때 그들의 사명에 있어서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순수하게 다뤄야 되는지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델 전후소를 가게 되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에 올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하게 전해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을 유모같이 기르고 아버지같이 기르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받은 맥성으로 자라갈 수 있겠죠. 성도들이.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그리고 대살로니카 성도들도 말씀을 잘 알아들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목회자였고 다행히도 대살로니카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죠. 이게 맞아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질로 그라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조의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주쳐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17절 이제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명합니다. 앞에는 자기의 진정성을 호소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변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두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가니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와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제 자기가 못 가는 대신 디모델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덴의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라 하미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하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온느니. 바울도 걱정했다는 거예요. 대산론의가 성도들을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라. 지금은 디모델이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 즉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을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의하로 심히 강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은의심장한 얘기를 하죠.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이제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제 자연스럽게 바울이 정말 바울이 대산론의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들에게 지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걸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실천적 권면을 얘기하려고 이제 포석을 깔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기도합니다. 최토로 넘어가기 전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우리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도웅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고륵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륵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륵함에 대한 기도를 하고 마치죠. 자 요게 4장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브릿지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5장 11절 그의 실천적 권면. 그러믄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러워. 또 칭찬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제 이제 구체적인 실천적 권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다 성적인 것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리이며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제 거룩함에 대한 권면을 했고 4장 9절부터는 이제 대사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디모델을 보낼 때 궁금한 것 세 가지를 적어서 보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9절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함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형제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지금 되게 특이한 얘기를 하죠. 형제 사랑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밥벌이를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로니카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종말론에 대한 특수한 상황. 자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두 번째 질문 있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려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 이미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면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부활하게 될 텐데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직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오는 거예요. 먼저 부활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13절 두 번째 질문은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세 번째 5장 1절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워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구원은 종말론적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곤면하고 서로 독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2, 3 세 개 다 종말론과 관련된 질문과 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참 느끼는 거지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종말의 때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늘 그런 게 궁금한 예수님 언제 오시냐 굉장히 인간적인 궁금함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오는지 자꾸 묻는 것 같아요. 오면 심판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는 사람은 중요한 건 예수님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맞을 준비가 됐는가 늘 깨어있는 그런 자기 돌아본 그게 바로 재림을 생각하는 종말을 생각하는 진정한 그리스존의 자세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게 재림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교훈 날과 때와 시기 언제 올 것 같다 지금 코로나가 번지고 있으니까 재림의 징조다 그런 쓸데없는 깃밤 욕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징조나 이런 것이 보이면 종말이 가까이 이런 허탈한 얘기가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아 내가 만약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흰옷 입고 주님 맞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참된 백성의 자세와 태도라는 겁니다 자 5장 12절에서 29절 마지막 권면과 끝인사입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원하느니 너희 가운데도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제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스스로 화목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리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며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의 예수 아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까지가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가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 마지막 정리 끝인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를 부르시는 이놈 밑붓이니 그가 또한 일시래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화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